대한민국 방방곡곡 전세계를 즐길 수 있는 랜선 축제 어떻게? 2020 비대면 코리아 퍼레이드 전세계와 대한민국을 비대면으로 연결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립니다 한국 방송사상 최초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퍼레이드로 안전하게 축제도 즐기고 천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으세요 선물은 어떻게 받냐고요? CTS 기독교TV와 유튜브 CTS 채널에 실시간 댓글로 이벤트 참여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2020 비대면 코리아 퍼레이드로 우리 모두 힘내요!